이 북한이 남한을 가지고 노는 것이 주로 미디어 해킹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결정적 증거가 어디서 나타났냐 하면 이건 공개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니까 소망교의 곽선희 목사님이 컴퓨터 그때는 486 시대예요. 시대에 50억 원어치를 평양의 대학에다 기증을 했어요. 그것을 심부름한 사무총장이 저를 찾아와서 4시간을 나한테 보고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상해지고 있다고. 그걸 실행했던 사무총장이. 그래서 아무리 봐도 우리 목사님이 북한에 포섭된 것 같다. 사무총장이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소망교의 곽선희 목사님. 그런데 갖다 줬더니 컴퓨터를 갖다 줬더니 컴퓨터만 갖다 주면 뭐하냐. 가르칠 교수를 보내줘야지. 그래서 포항공대 교수를 평양에다 보내서 훈련을 시켜서 세계 2위가 됐어요. 해킹에. 사이버 테러단. 그렇죠. 그런데 이걸 처음 써먹은 것이 뭐냐. 이게 진짜 되나 안 되나. 처음 써먹은 사건이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농협을 틀었어. 농협이 하루 종일 전산이 마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하 되는구나. 이제 확신이 들었어. 그래서 미국의 국방부를 틀었어. 그다음에 간이 커져서. 몇 달 후에 터니까 미국 국방부가 이것들 봐라. 왜? 미국은 10배거든. 맞아. 그 해커부대가 북한보다 10배인데 역습을 해버렸어. 그래서 북한에 있는 모든 전산망을 마비를 시켜버렸어. 그렇지. 미국이 공격을 했는데 이때 일어난 증상이 뭐냐. 남한에서 우파를 공격하는 이 모든 언론 미디어 모든 것들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네요. 미국이. 그 자료가 있나요. 띄울 자료가. 이거 어디 기사에 나올 거야. 기사에 나올 거야. 이것도 그때 사실 정보기관이 파악했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전산망을 미국이 한번 마비시킨 적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야. 10배로 줄어들었어. 10배로 우리 우파 공격하는 게. 그래서 장 목사님이 이거 다 조사를 해서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한한테 놀아난다는 거야. 지금 왜 놀아나냐면요. 목사님. 북한의 해커들이 사이버 테러 단위 2400명이에요. 2400명이고 한국에서 그걸 막는 사이버단이 천명이었습니다. 이게 국정원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때 이게 개인의 인권을 침범한다고 해서 천명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게 이제 박선은 기조실장. 맞아요. 걔가 간첩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도 무방비 상태예요. 계속 테러하면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헌말이 참 의미 있게 다가와요. 그것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온 것 같아. 제가 사진 보내드렸는데 그것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한 장으로 돼 있는 거.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 보세요. 올려보세요. 술을 마시더라도 상대방이 공산당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한번 해봐서 아는 거. 그러니까. 밑에 저거 보면 북한 위종자들이 우리의 핏줄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오산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술을 마실 때에도 상대방이 공산당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 이렇게 닦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대를 해도 지금 시대는 어떠냐면 진짜 간첩이 나 간첩이야. 그래도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간첩이야.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은 서로가 간첩이라고 해도 믿지 않는 시대가 됐는데.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에만 NL 그러니까 친북 주사파 세력 그다음에 친중 PD 친중 세력 그다음에 계급사회 이런 것을 다 봐자. 평등법을 들고 나오는 PD 이런 그룹만 민주당에만 더불어민주당에만 7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산주의 사상에 젖어있는 사람 국회의원이 70여 명이 있는데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은 것은 이게 첫째는 교회고 둘째는 광화문 세력이 아닐까? 아니 첫째가 광화문이겠다. 이것을 생각해 보고요. 이제 시간이 되면서 한번 하나하나 열거를 하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죠. 얼마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인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나라에 해코지하는 건 한 명만 나와도 뉴스가 나와요. 그렇지. 나라를 유익하게 한 건 100만 명이 나와도 안 나와요. 안 나와. 이게 언론의 객관성이 맞냐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광훈하고 놀면 막 엄청나게 비난받는다. 그 비난을 다 들여다보면 몇 지서 다 조작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진짜. 아니 내가 머리에 뿔이 두 개 달렸잖아. 뿔이 두 개 달렸어? 그래서 나하고. 뿔을 다 한 짓은 못 봤는데. 그래서 아니요. 지금 이 사실을 밝혀야 하고 속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왜 대처 능력은 안 만드냐고요. 그렇지. 왜 사기 능력은 편파 능력은 저렇게 발달하고 만들어 가는데 왜 대처 능력. 아니 그러면 지난 대통령이 이거 방어도 못하게 해놓은 것이 잘못이라고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회복해야 된다는 언론이 만들어져야 하잖아요. 그렇지. 아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왜 대처는 없냐고요.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국회의원들이 초대를 해가지고. 최재형? 최재형이. 이번에. 그리고 도대체 최재형이라는 사람. 아니 어느 국회의원? 어느 쪽이요? 더불어민주당이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럼요. 국회 안에서 했잖아요. 국회 안에서. 그게 진짜로 간첩들이네. 그러면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요 이거 조선일보에 나온 겁니다. 40대 행적이 불투명한데 여기 보면 이제 이분이 LA 친북사이트 민족통신 편집위원이더라고요. 이분이. 그렇지. 이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 좋게 말해주세요. 좋게 말했다고 좋은 건 아니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아니요 이놈이라고 해야 돼요. 여기서 보면 이게 2012, 13, 14, 16, 18일에 추정이 되는데 미국에 있잖아요. 평양 이 사람이 쓴 책을 보세요. 평양에서 서울로 카톡을 띄우다. 평양에선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 평양냉명 북녘의 종교를 찾아가다. 바로알기 백문 백답 등. 그러니까 하나같이 전부 다 이 사람은. 간첩이야. 네. 완전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북한의 지령. 그 전부터 보면 박근혜 퇴진운동 할 때 국정원 해체 할 때 가장 미국 LA에서. LA에서 저런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최재형의 실체가 저런 데 다 나오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또 넘겨서 보시면. 최재형의 실체를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 김원봉의 삶을 재해석하고 말이죠. 이분이 완전 독립과 통일정부에 의한 반체제 투쟁사를. 지금 이게 참 이 사람은 모든 사건에서 보면은. 공산주의 사상을 아주 홍보하고 있는 완전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열거가 돼서 나오는 거 보면 그 다음에 또 넘겨서 보십시오. 또 넘겨주시면. 지금 이거 최재형 실제. 이 사람이 주장한 거 보세요. 국가보안법 해제하라. 국정원 해체해라. 통합진보당을 사수하라. 통합진보당 담당목사 여보요. 저게 간첩이야. 그러니까. 지금 저기 리설조하고 사진 찍은 거 보세요. 자 원래 좀 그걸 확대해 주세요. 자 아까 내가 보내준 영상 그거 다시 한 번 보여줘봐. 그 최재형하고 북한에서 사진 찍은 거. 방송실 이겁니다. 오케이 더 크게 해봐요. 보내봐요. 밝혀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인간이 이제 우리. 리설조하고 사진 찍은 거야. 북한에서. 참. 그러니까 쟤는 여자를 좋아하는가 봐. 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진. 그 다음에 또 한 번 넘겨서 또 보시고. 거기 보면. 아니 그거 말고 또 사진 또 이어서 보여줘봐. 또 있어. 그거 말고 또 있어. 이거 봐. 이거 봐. 또 계속 보여줘봐요. 또 봐. 또 봐. 또 봐. 통일전선부 맹경일 부위원장. 아니 국가본법으로. 아니 그런데 저 사람들은. 아니 고발했어요. 아니 고발했어도 이게 출국금지를 해야지. 아직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있어요. 아니 경찰이 출국금지할 거예요. 이제 빨리 해야지. 저런 것들은 미꾸라지같이. 아까 저 장모 또 사진 다른 사진도 여기서 설명해봐요. 네네. 자 이런 상대 하나 더 넘겨서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넘겨요. 하나 더. 여기 보세요. 북으로 송한대 비전향 장기수 63명하고 같이 기념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쪽에 이쪽에. 이게 김대중이 보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위장. 비전향 장기수. 그리고 북한의 병사 묘지 앞에 가가지고 통곡하고 울었답니다. 이건 뭐 간첩 이상이네. 그러니까요. 여기에 걸려든 거예요. 그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북에 종교자유가 있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평양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남한 사람이에요. 우회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재형이가 지금 촛불 혁명은 대통령 한 사람만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붕괴시키자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을 버젓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다가 댓글 부대가 달라붙어가지고 여론을 조장하고 있는 게 지금 북한 댓글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기사 하나 딱 떨어뜨려놓으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걸려드는 거죠. 넘겨서 보세요. 여섯 가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내용이 거기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한 번 이 사람을 구속을 시켰다 그냥 나왔어. 재판도 안 받고 나왔어. 무혐의로 나와버렸어. 재판도 안 받고. 새로 고발했어.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얼마든지 있는데. 넘겨서 보십시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내용인데도 구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어. 이미 체제적으로 보면 북한에 갖다 바친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민변 NCK 인권센터 성명서 발표한 거죠. 최재형 목사도 아니에요.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지금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넘겨서 보시면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재판도 없이 최재형 무혐의 처분. 그렇지. 저쪽이니까. 그렇죠. 다 면제부를 준 거예요. 같은 팀이니까. 그렇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누구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할 때 오히려 그 누구야? 김건희 여사님의 어머니를 감옥에다 집어넣고. 맞았어. 집어넣을 사람 안 집어넣고 엉뚱한 사람 집어넣더라고. 참 희한하더라도 희한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아무리 급하고 중요해도 출석은 불러야 되니까. 지금 제일 빠른 시간에 만명 넘어갔어요. 오케이. 일단 박수 한 번 치고요. 박수 한 번 치죠. 박수 쳤다고 여러분이 지금 다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빨리 2만 명 넘겨보세요. 김종대. 김종대 빨리 여기 올려요. 내가 지금 23명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말을 올리고. 23명은 300명한테 전달했습니다. 올리세요. 23명은 올리고. 그 다음에 300명은 3518개. 18개로 늘어났던 동네가. 3518개에게 전달했습니다. 3513개는 12명 임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걸 댓글을 올려주세요. 다 올리라고. 내가 방송 끝난 뒤에 내가 다 손을 그어가면서 내가 확인을 다 할 테니까. 왜냐하면 이거요. 실시간 100만 명 안 가면요. 어차피 끝나요. 우리 괜히 뭐 방송 힘들게 하고 애국 운동하고 강화문 운동하고 3.1절 대회 해봤자. 헛방이야.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게 지금 생명라인이야. 생명라인. 그러니까 실시간 빨리 100만 명이 올라갈 수 있도록 자기 밑에 체제 밑으로. 그리고 계속 지금 여기 질문하고 의혹하는데 이거는 내가 계속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무슨 동성애를 먼저 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메시지 또 왔어. 그래요?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북한의 선거 조작 그거 아니면 다 자유통일당의 헛방입니다. 그걸 누가 모르냐고요. 다 아는 걸 말이야. 그분들은 방송을 안 듣는다는 증거야. 가끔가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듣는다는 증거야. 어디 단체에서 뭔 말을 듣고 가끔가다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그런 글씨를 올리냐고. 이 모든 문제를 해달랄 길은 뭐냐. 천만 조직이요. 천만 조직. 아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힘이 있으면 자기 친장모를 어떻게 구속을 시켜요. 대통령 힘 없어요. 대통령이 힘이 있으려면 이번에 자유총선거에서 200석을 해야 되고 대통령을 바치는 세력이 천만 명이 밑에 붙어야 그때야 대통령이 자기 대통령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백번 천번만 해도 못 알아들어. 앞으로 이제 못 알아 듣고 쓸데없는 질문을 올리면 벌금 때릴 거야. 아니 몇 명만 못 알아들어.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런 질문하지 말고 모든 것은 뭐하냐. 어떻게 하면 천만 조직이 될까. 거기에 대한 의견서만 계속 올려주세요. 지금 현재 막힌 것은 어디서 막혔냐. 김종대 문제없어요. 23명한테 기계처럼 전달하고 있어요. 23명이 300명한테 전달하는 거 이거는 100번 내가 확인해봐도 그대로 기계처럼 하고 있어요. 300명이 3518명한테 전달하는 것까지도 다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다 되고 있어요. 그 밑에가 문제구나. 문제는 3518개 동대표들이 임원들한테 전달 안 하는 거야. 12명 임원들한테. 여기에 동맥 경화증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요. 여러분 절대 나는 못 이겨요. 나는 못 이겨요. 내가 고집 모릅니까 여러분. 내가요 벼룩이 잡듯이 내가 다 다니면서 지역에 자면서 확인해서 이제는 개인적으로 너가 전달했어 안 했어. 이거 내가 확인을 해서 내가 우리 조직에도 중앙정보부를 만들려고 그래. 만들어가지고 감사단을 만들려고 그래. 즉 기독장교단들을 통하여 기독장교당들을 암행의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복사님 이거를 전면으로 하는 미국에 있는 한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봉사를 하겠다고 봉사해서 원팀을 하면 어디에 누가 몇 명 열 명 오는 걸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이거 뭐 금방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을 제가 바로 내주에 바로 여섯 명 지금 있잖아요. 여기서 일하는 분들 자교총이라든지 자유마을에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만 데리고 하면 금방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막혔는지도 목사님이 여기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지금 제가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해봤더니 아 이거 빨리 전목사님한테 갖다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거 다뤘던 내용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이 모든 분야의 간첩들을 다 침투시켰다고 황장엽 선생님이 5만 명을 간첩을 넣어놨다고 했잖아요. 김국선 선생님은 또 뭐라 그러냐 실무자는 황장엽 선생님은 정치적으로 2인자지 실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5만 명이라고 했다는 거야. 15만 명이라는 거야. 15만 명 김국선 선생님이. 한 15만 명의 간첩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다 침툴라고 하는데 세상에 김건희 여사가 제일 방어를 잘한 거야 사실은. 맞아요. 뜯어보지도 않고 그거 바로 국가 보존소에다 집어넣었단 말이야. 제일 방어를 잘했는데 더 이상은 김건희한테 안 통한다는 것을 만약에 김건희한테 더 통한다고 생각이 됐으면 더 전진시켜. 그렇지. 더 깊이 들어가지. 그렇지. 더 깊이 들어가서 까겠지. 그렇지.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손목식에 카메라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이걸 이슈화 만들었는데 그게 실패예요. 실패. 돌대가리인데. 그래서 이 최재형이가 이 공작한 것은 완전히 실패했는데 아니 세상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3년 전에 이 최재형이가 나를 욕을 바가지를 했다고. 내가 한기총 대표회장 할 때 신학교 나온 것도 거짓말이고 목사 안서도 거짓말이고 또 전부 다 나고 사기쳤다. 아니 대신 측이 아무리 후진 교단이라도 신학교도 안 나온 그 사람을 총회장을 시키겠어요. 한기총이 시키겠어요. 그런데 제가 요 겉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김용민이가 고발을 했어. 정강훈 목사는 신학교도 안 나왔다. 또 성적도 조작해서 가짜로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종로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잖아. 목사도 가짜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도 서류 다 갖다 주고 조사를 받았는데 내가 성적을 조작했으면 1등으로 되어야지 지금. 지금도 꼴등이거든. 꼴등 조작이네. 꼴등. 아니 꼴등을 뭘 조작이요. 그래서 조사관이 웃으면서 이거는 무협의로 합시다. 하고 이제 뺀 건데도 최재형이가 이 영상이 어디 안 나오나. 아까 띄워봐. 최재형. 나를 완전히 최재형이가 3년 전에 나를 그렇게 개인적으로 비방을 했어. 비방은 자료는 그냥 지금 뜰 수 있나 이게. 자료 있어요. 자료. 동영상으로 한번 띄워주면 좋겠는데. 아니 그런데 내가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주님이 이런 말이 했듯 나도 모른다. 너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그런데 저 사람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당신은 목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 도릇을 하는 거예요. 목사 아니야. 내가 여기 한번 보면. 아니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이건 어떤 의원님도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목사가 휩 뭡니까 시계에다가 뭐야 촬영기를 담아서 그게 목사가 일반 상식으로 얼마나 의롭고 하는 건 몰라도 그게 일반 상식적으로 맞냐고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나를 노렸어요. 광화문 운동하기 때문에 나를 노린 거야. 그래서 목사도 가짜고 신학교도 다 가짜다 그러는데 나를 목사 안수한 목사님이 살아있어요. 여기에 동로에 살아있다고. 그리고 목사 안수증도 가짜로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이 놈아가. 동영상에 그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학교도 가짜로 그러는데 아직도요. 나하고 신학교 같이 다닌 애들이 절반은 살아있어. 절반은. 그런데 이걸 공개적으로 나를 비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북한의 짓이라고 보는 거야. 그때부터 벌써 무너뜨리려고. 최저영이가 목사님 비난했다고 하는 자료 있으면 한번 띄워주면 좋겠다. 자료 있어. 방송실 만약에 없으면 조나단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봐. 자 요거 그거 찾는 동안에. 오케이. 저기 나왔잖아요 여기 봐요. 이 놈아가 봐. 띄워봐 띄워봐 띄워봐. 이거 이거. 문재인 너 이 자식 그런 것처럼 정광훈 너 이 자식. 그렇게 해도 됩니다. 문재인 너. 그렇죠. 다른 거 문재인 저 평영한테 문재인 너 이 자식 그랬잖아 정광훈 너 이 자식 정신 차렸봐 짜식. 오 오. 제가 볼 때는 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기회가 없었던 거보다도 이 그릇된 역사관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방흥광장을 이승만 광장으로 명명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제일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김일성 광장으로 해야 되는 놈아. 오. 광주 항쟁. 광주 금남로를 전두환 광장으로 명명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 자식 저거 완전. 저 무거죄로 걸지 그랬어요. 민망하기도 하고. 고고고 말해놨어.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나도 진보의 입장으로서 이 정도면 정치를 잘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청와대를 진격해 가지고 문재인을 끌어내자고. 반정부 시인이죠. 그때 다 뭐 이런. 뭐 그런 것도 엄청난 범죄 행위죠. 그렇죠. 내란이라는 거죠. 내란. 내란은 뭐 내란 범죄를 해도 정광훈이가 아무런 컨트롤이 없어요. 물론 이제 구속이 뭐 몇 번은 됐는데 그건 이제 너무 미약하고 없는 거예요 보니까. 감옥에서 30년 이상은 살아야 됩니다 정광훈이. 하하하하하하 우리 같은 동족이고 민족이. 너는 사형이다 사형. 너는 정상적인 목사냐. 너는 사형이야 이 자식아 사형. 우리의 올바른 거잖아요. 근데 북한을 징후하고 북한을 거주하고 적대시하고. 뭐 북한을 원호하잖아. 북한을 적대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네. 그럼. 근데 스마 그만. 여기서. 여기서 한 가지 내 추가로 말씀드렸는데. 이놈아의 이 영상을 영향을 받고. 어. 나하고 같은 교단에 있는 목사들이. 정광훈 신학교 가짜다가는 고발을 총에다가 제보를 했어.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나하고 신학교 같이 다니는 사람이 절반도 살아있어. 살아있는데. 가도 기가 막혀서. 대표자 나오라 그랬어. 대표자. 나오라 그랬더니. 그 음악 하나 나왔어. 그래서 안양대학교에. 대한신학교가 안양대학교. 바뀌었지. 연병장에서 만나자. 만났어. 그 다음에 증인을 하나 세우자. 증인이 안산에 있는 목사님 하나를 세웠어요. 세웠는데. 네. 그래서 셋이서. 저. 신청을 했어. 성적 증명서를 신청을 했다고. 사무실에. 신청하니까. 한 10분 되니까 나오더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내가 안 받고. 나를 반대한 우리 교단의 목사 있잖아. 나를 의욕을 가지고 있는. 너가 받으라고. 직접. 자. 이거 네가 뒤로 가서 조작했냐. 여기서 출구해서 받았지 않냐. 그걸로 끝난 거야. 내가 별짓 다 당했어요. 그걸로 끝났는데 이 새끼가요. 내가 보니까 배우 조정을 이놈이 한 것 같아.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저 장 목사님 신학교 안 남았지. 우리 감리교는요. 이 연급 시험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서울이 친학교적으로 보면 서울이 가정 2년. 준혜원 가정 3년. 정혜원 가정 10년을 거쳐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당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님이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당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유 우파 안에 있는 놈은 이놈이 다 치는 거야. 그리고 아까 평양에서 사진 찍은 거 봤잖아요. 이건 간첩이에요. 이거 간첩. 한번 보자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볼 때 얼마나 해요. 그런데 넘겨보세요. 이걸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아니 아니. 그 앞에 앞에. 앞에. 이거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23일 날. 어. 그러니까 이번 주. 이번 주. 화요일 날. 화요일 날. 화요일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아니. 간첩을 데려다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회가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아주 이런 짓을 한 거지. 저기 저 김건희 여사님. 이 방송을 보시지도 않겠지만 이거 보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아주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짓을 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 넘겨보세요. 이거를 이제 함정을 걸잖아요. 올무에 걸잖아요. 몰래카메라 해가지고 알잖아요. 디올먼프 파우치 계속 시끄럽잖아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을 딱 이슈를 만들면요. 뉴스가 되잖아요. 뉴스가 되면 그 밑에. 북한의 댓글부대가. 또 중국의 댓글부대가 어마어마하게 이거를. 댓글을 달아. 댓글을 달아서. 이 기사를 10% 내로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딱 하면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시면. 여기서 김건희 여사가 올무에 걸리는 영상인데. 여기서 헌 말씀을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아유 자꾸 이런 거 왜. 나 안 해.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선물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이걸 주의들이 공개했다니까. 자 그다음에 또 넘겨서 보시면. 서울의 소리에서 이게 불법 촬영을 했잖아요. 체제형을 시켜서. 서울의 소리에서 요거를 좀 촬영해라. 요걸 또 이제 mbc가 봤죠. 넘겨서 한번 보세요.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몰카와 명분 누가 구입해 줬냐.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그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막 그 전화로 인터뷰 전화로 녹취해가지고. 아까 그 저기 나 비방할 때 있던 걔 박은종 걔가 안 거야. 그래. 그래. 그 사람은 대표입니다. 서울의 소리 대표. 대표고. 아니 박은종은요. 내가 청와대에서 비닐 텐데 투쟁할 때 그때 핸드 마이크를 들고 내 앞에 와서 정광훈 이단 새끼야 나가라 이단 새끼야. 그때부터 나를 따라 붙은 놈이 백은종이요. 근데 백은종 이걸 제일 무서워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주옥순이야. 자 이거 또 넘겨서 보세요. 주옥순을 붙여야 돼. 주옥순을 붙여야 돼. 이걸 가지고 mbc가 딱 받아서 이 내용을 mbc가 받아서 이제 막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여러 날 시키는 거예요. 얘네들은 아주 치밀해요. 아주. 전체를 북한이 지휘하니까. 그렇죠. 북한의 지령이야. 넘겨서 보세요. 자료 확보 가지고 불법성은 기획 함정 취재거든요. 확실한 이거 범죄 행위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건조물 침입부터 시작해서. 분명하게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시고요. 여기 보면 여기까지 보면 눈치 채졌을 겁니다. 이게 뭐냐. 대장서울의 소리 유튜브 방송 채널에서 이거 이제 7시간 긴 건이 녹취력 했던 사람이 이명수예요. 기자가. 그렇죠. 이게 검언유착을 최초 보도한 게 장윤수 기자 mbc고요. 수차례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은 북한 방문 국가보안법 위반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명품병은 하나의 공작 정치에 기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우리는 속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들은 저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엄청 잘해요. 그런데 저런 범법자를 우리 국민의힘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넘겨요. 또 넘겨요. 또 계속 설명하고. 이런 미끼를 받아먹는 게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앨름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같이 놀아요. 그래서 언론으로 넘겨요. 네. 언론으로 넘기고. 이게 독수독가라는 법이 있더라고 이게. 이게 뭐냐.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려 시도하는 행위를 원천 봉사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익이고 공작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법이 있더라고요.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이걸 자꾸 터뜨려. 그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여기 이제 최재형인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해. 반드시 이건 수사해야 돼. 이놈은 수사해야 돼. 이거는 이게 무슨 법입니까 우리 황 장로님. 아니 보안법이지 일단은 첫 번째는 바로. 무슨. 뭐에 걸려드는 거예요 저 사람. 아니 보안법 일단. 자 첫 번째는 보안법. 저는. 넘겨서 보세요. 넘겨서. 이 사람 보세요. 지금 뭐 오는 거 봐. 뭐요. 목사가 지금 뭐 오는 거 보세요 지금. 이제 스님으로 전향하려고 그러는 거야. 저 사람이 무슨 목사냐고요. 기가 막히네요. 아니 저 사람 안수준 교단은 어디요. 저희가 안양대학이니까. 아니 안수는 미국에서 봤는지 모르지만 이게요. 또 대한신학 나왔대 또. 또. 대한신학교 좀 좀 해봐야 되겠네. 나 정말 기가 막혀서 정말. 아니 근데 저 손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절식이네 저까지. 그러니까요. 아니 그 평신도도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절에 가서 저렇게 저 합장을 합니까? 이건 저 국정농단이 아니라 종정농단인데요. 그러니까. 참 간첩이야. 저분. 그러니까 저분은 신학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를 계속 혼란에 빠뜨리고 이렇게 범법을 저지르면서 언론을 하는데.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